이것도 되나? 안녕하세요 화면이 이렇게 듀얼이라 오늘은 유튜브 채널을 오랜만에 다시 하는데 어... 갑자기 재생이 돼서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오랜만에... 이거 좋다 어... 유튜브 채널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겠다 음... 일단은 그동안... 어... 유튜브 한 달? 한 달 반? 두 달 정도 쉬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잊지 않고 비디오를 이렇게... 레코드 했어요 그래서... 그레코드 한 것들 하나씩 모아서 하나씩 업로드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봅시다 재밌게 봐요 여기는 부르지... 이거? 이렇게 예쁜 길 성당 여기는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담당자 지금 살기 시작합니다 프랑스의 한지만의 뱅크 여기는 디저트, 옆에도 유명한 초콜릿 가게. 한번 보면 작지만 정말 예쁜 동네. 작가에 왔어요. 작가에 한 번 본다. 작가에 한 번 더 도착할 때까지. 작가에 한 번 더 도착. 작가에 한 번 더 도착. 작가에 한 번 더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